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목소리가 들릴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함께 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근래에 너무 많이 분열되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과 PK 친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그는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친문 보스에 더 잘 어울린 듯하다 이내 장막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처음부터 그들과 한몸 한마음이었던 거죠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짧지만 단호하고 울림있는 글입니다 그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현 정권 수사지휘부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한직으로 대거 자처시킨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서 진 교수는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깊이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그들만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동하던 길에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외환위기 당시에 건부치를 모으던 이야기가 나왔고 그분의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장롱 속에 깊이 누워뒀던 건부치를 뺏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갖다 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사회가 위기를 다시 겪는다면 예전처럼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건부치를 내고 뭐를 준비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목소리가 들릴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함께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근래에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공감을 함께했습니다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듯이 모래알처럼 사회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결책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고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노나라에서 태어났던 공자는 551년 기원전 479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죠 35살이 되던 기원전 518년에 노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갑니다 당시 노나라는 소공 25년이었고 제나라는 경공 31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기원전 517년에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를 초청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참 절실한 답이죠 어떻게 하면 정치를 좀 잘할 수 있느냐?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간단한 답을 들려줍니다 원래 진실은 간단하고 지혜도 간단합니다 좋은 것은 대개 간단하죠 군군신신 부부자자입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공자의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간단하죠 우리가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고 훌륭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멀리 있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입니다 결국 다음을 잊지 않고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군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군주를 여섯 가지 유행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군주의 여섯 가지 유행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군주로서 가히 임금의 자질을 갖춘 왕주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다스릴 치자의 치주입니다 치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정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존주가 있습니다 넷째는 우둔하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둔주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혼란스러운 정치로 사회를 무질사하게 만드는 혼주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할 때 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나라와 정부를 멸망시키는 망주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유행의 군주 왕주, 치주, 존주는 평균 이상의 군주이자 지도자이고 뒤에 세 가지 둔주, 혼주, 망주는 평균 이하의 무자격 군주이자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금 지도자는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왕주입니까? 치주입니까? 존주입니까? 둔주입니까? 혼주입니까? 망주입니까? 우둔하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정치로 사회를 무질사하게 만들고 나라와 정부를 몰락시키고 멸망시키는 망주가 아닌가 지금 이 땅의 어려움들이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뭐뭐다움의 부재, 뭐뭐다움의 실종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답지 못하고 비서진이 비서진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잡고 비서진이 비서다운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죠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답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검찰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지우는 거죠 다음의 회복, 다음으로의 복귀, 다음의 재생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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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